한강.. 에헤헿헣 에헤헿헣 정말 재미있다 에헤헣 자세기 맞춰봐 하하하하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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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도 날 어린애를 본다니꼴 유튜브 친구들다 이런건 안한다구요 음음 음 그럼 당연하지 유튜브 즐거웠드 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12인 매치입니다 12명에서 게임하는 건데 12인의 국룰 사기학세를 껴도 된다 이게 있고요 보통 국룰은 피닉스의 검 이런 게 금지겠지만 오늘 재방기준 금지는 원거리 내에서는 금지고요 그리고 상시하이퍼 그리고 피닉스의 검 어사 아메지스트 3대장 벤 제외 나머지 다 가능하게 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안 껴줬던 것도 껴줄 수 있고요 저는 이걸 하는 이유가 이 갤럭시 마스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한판 하신 모드 전부 다 나갔다 오시면 되고 1등 화살이 벤 그리고 기럭약까지 오늘 빨면서 마음껏 즐겨오느라 하셨습니다 가보자 상시하이퍼는 아닌데 그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야 갤럭시 마스 이거 한번 12인전에서 써보고 싶었거든 다들 자 다들 뭔가 비자가 났으면 되고 왔거든요 오 잠깐 짜잔 소리도 가보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 아 위로 떨어지네 이게 운석관점이다 나가서 호이 타자 오 아니 태양이 호이 호이 많이왔어 많이왔어 호이~~ 땅땅땅땅땅땅땅 호이~~ 왜 체리 어디왔어? 뭐야 전염학습 있나본데? 자 볼텍스 토치 확정유도조 확정유도 조준 맞으면 끝납니다 길어 개맞네 끝났죠? 아주 개뻑쳐 저기 전염에 전염에 전염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전염된 것 같은데? 저것도 시빈이 괜찮은 걸로 알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 조준이죠 조준은 끝나! 하지만 점수는 아마 제가 1등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 갤럭시 마스 상단에 점수 땡겼거든요? 야 2등 패스트 닥터가 3등이네? była 들기렁냥 빼라 오늘은 기렁냥이 허용 됐다고? 태양인 저게 제일 무서워 저거 아니 연결 끝나 이제 도망가고 호에이~~ 오아아아아 Drigg 아ettes ram 아니 저거 약간 운이 없었지않나 쟤도 죽었네요 봉순이왕 자 블루 슬라임 태양이 결코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 보면은 자 슬슬 다 죽어가죠 이것도 좋아 스컬킹 그건데 자 나무는 4명 지금 보니까 살인 애들이 있네 살인 애들이 있으면은 애들이 피가 이렇게 맞으면 좋거든 자 이런 애들이 좀 다고 해야됩니다 저희가 인정? 게임 시작 100초가 되는데 아직도 피가 2줄이다? 이건 남자전 아닙니다 남자전 남자전 합시다 우리 클리너 슈퍼파클이 저기 쓴거 아니거든요 커맨덱스 시작해야 되는데 야 데미지 마지막이 아마 화동일텐데 남자전 가볼까? 진짜 남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그 와중에 저 에라 드래곤 뭐냐 자 일단은 물약을 먹어야겠죠 저 새끼 조심해 저 새끼 나 계속 놀릴 수 있어 자 부수기전에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넘어갔어요 오케이 그 와중에 전부 다 죽었는데 뭐지? 호이... 히히히힣 올라온다? 올라온 새끼 죽이자 으어? 어? 뭐야? 개쩐다 오 방금 뭐시여 포이이이이이이이이익 우와!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뭐야? 저 샤이닝이 금지인 걸로 아래 원래 그 12인전에서는 개 좋다 저래서 이제 저게 이제 금지구만 우와 개 쩐다 하지만 오늘은 저런 것도 다 된다 나는 그런 악셀을 끼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거든 자 페일로트 조심스럽게 한번 페일로트 가볼까요? 이거는 용별 깨어주세요 자 조심스럽게 한번 페일로트 말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와중에 아니 참여율이 무엇? 참여율 엄청난데 이거? 상당합니다 참여율이 상당히 뛰어넘어요 대성당 아 그리고 12인 맵이 곧 나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요 12맵들이 좀 이제 나옵니다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시티가 이제 시티 시티가 이제 양쪽에 하나 있는데 12인 전용으로 가운데 하나 더 넣어주는 느낌으로 나와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12인 맵이 나옵니다 곧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12인 자체가 이제 게덴푸드에 나름 이제 자리를 잡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나의 그러니까 지금 저 친구들이 요즈님 콘텐츠 할 때마다 가주셔서 할 사람들 만나오 학в끼끼 맞지 얘네들 동시에 라스트 돌려머 음 여 우리를낭면 다같이 해야돼 오케이 조아 알지 아 아우 아우 아 알지 진정해 키르킹이 뭐 쉬어 아니 씨, 야발! 도망가자 여기 틀렸어, 반대로 도망가 아잇! X됐다 괜찮 오빠들 많이 오는데? 얘들아 알지? 우리 그렇고 그런 사이? 이잉 유도야! 이잉 유도야! 이잉 유도야!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그렇지 아아 뭐야 아아 이게 뭐야 감염 됐어 아우 존나 핫불려 뭐야 뭐야 야 존나 핫불려 여기 있다 이잉 유도야! 이잉 유도야! 이잉 유도야! 이잉 유도야! 이잉 유도야! 이잉 유도야! 유도야! 아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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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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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서 이건 유도가 벤이구만 이런 악세가 이제 알다 모르게 나만 쏘면 얼마나 기분 더러워 온천 맞아 여기는 또 물량매너x2 물량매너x2 좋아 우리 다같이 물량매너 합시다 에? 좋잖아 좋아 좋아 ㅋㅋㅋㅋㅋ 오케이 가보자 유도야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에요 진짜 오케이 유도야어 유도야어 어어어 빨리 풀어 빨리 풀어 오케이 유도야어어 유도야~~ 유도야 유도야 어디서 맞은거야 아래? 모르면 맞아야지 아 개 재밌어 에이 유도야 에이 유도야 유도야 아 좋아요 으아 어떻게 났어 내려가 저거 무슨 악세야? 아니 조준이 아 이다 도망가 으아 저거 뭐야 미친 아 뭐지 뭐 뭐지 개쩐다 성능은 확실히 좋네요 저기 꼭딜 쟤는 뭐야 쟤는 어떻게 해서 죽었냐 예상경로 내꺼 활쳐박고 저기 올라간걸로 예상 아 근데 감염 개빡지네 그치 그치 애들아 저 감염이 문제다 감염 그치? 감염이 문제야 우리는 나는 잘못없어 아니 왜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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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가 무슨 잘못됐다고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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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리 동맹 동맹 아이 이 친구 아니 이 거친구 이 새끼 이거 몇 대 좀 쳤다고 팔을 내내 버렸어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 졌다고 에이 개새끼야 일로와 빨리 올라와 빨리 도망가 아이 미친 듯이 쫓아 놓은거 봐 정말 쌓이게 맞나봐요 우와 악랄한 새끼 저걸 또 맞았어? 확실히 이제 원거리가 좋다 근데 오늘 원거리 개많이 준비해놨처럼 네 셀라인 잔다 짐 숙여 죽여 자 블레이드 점수 쓸어먹고 있고요 설치도 좋지 또 설치 유도가 투탑 아니겠습니까? 키르케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지 그냥 답이 없어 키르케는 절대 판정이라 절대 판정이라 얘가 신기하다 디자인은 미쓰리 글러브 크기 좀 줄인거에다가 전기 속성 좀 발란거 딱 그게 나 보이는데 되게 좋네요 저게 느끼기 허오오오오오오오오 끝났죠 오오오오오오오 기본기까지 아직 안 끝났네 아니 몇 명이 살아있는거야 한 대 더? 옛날에 저 에픽인 줄 알았는데 저 뭐야 저 낫 저기 에픽급 매달 개수로 팔아가지고 그 당시 에픽인 줄 알았는데 에픽은 아니더라구요 아 이거 뭐 아 준수하겠다 아 저 정도 준수한 플레이였네요 예 1등원스 벨입니다 참고로 자 이번에는 뭘 해볼까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준비한게 있죠 이번에는 나를 쫓아와도 절대로 잡히지 않을 정도의 속도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장난을 쳐볼까 한번 좋아좋아 아니 이거 이거 하고 싶었단 말이지 난 이거 이거 하려고 여기 온거야 끝갑시다 아 얘들 악셀 좀 무지막지한데 이 턴의 보호도 있네 잘 만들었다 이 턴의 시리즈 외형은 어쩔 수 없이 따라한거긴 한데 챌린지 매일매일 노가다는 느낌은 나겠네요 아리 물약 매납시다 에 물약 좀 먹는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쵸? 물약 매납시다 우리 물약 매납 물약 매납시다 좋아요 좋아요 어허 으어어 미워미워미워미 어허어허 야 이게 다 보인다 말지 그래 저기서 필롯 써버리면은 으하핰핳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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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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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w어어 아쉽 빠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엞 다 보여 다 보여오오오 diss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 face를 보러간다아 뽐러간다 ㄴ 야저것 지금 뭐야 활이 관통이네 시여잠까만 아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ㄴ ㄴ 아니 활이 관통이대네 오! 목성이! 아우! 뜨거워 오케이 보인다 미쳤네 태양이 목성이 으어어!!! 태양이 목성이 미쳤네 양쪽에 지랄난거봐 빠쇼응 빠쇼응 다이퍼 빠쇼 유도야! 아아! 막아 반심 애들 애들 장난 없네 진짜 양쪽에 행성 박아놓고 가운데서 유도 쳤대니까 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야 목소리 좋아 혹시 이번에 공짜가 쓰긴 한데 뭐? 목성이는 나왔을 당시에 가드불가의 하단 데미지를 써가지고 목성이 필 점필 필이 맞았다고? 근데 그게 가불이었다고? 그런게 있었다 목성이 레드하우스였어요 한때 가자 어 거기 있으면 유도야! 뭐야 금 vivid 아q 까불이야! 도망가 아씨 아니 아니 아니씨 억울합니다 조종술 조종해서 번지시켜버리기 조종을 한다고? 이게 애들이 망리하는 그거네 12인에 써먹을라고 좋은게 맞네요 12인전에 그와중에 행성뭐야 행성 유사은하기에 뭡니까 저거 유도에요 유도 유도점필 목소리 끝나면은 아 야 솔직히 개빡시다 남은 인원 4명 화석이 맞고 하나 갖고 재밌겠네 이게 뇌비우가 하기에는 옛날 개인전 올시티가 이렇게 약간 변화가 된거죠 오 오 저거 무컴 아니? 딱봐도 무컴 좀 생겼는데 아니네 가시고 자 1대1 근데 이게 또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레벨팍 좋죠 오 화석이 잘해 보라탄 수위에 낀가봐 와 그와중에 수위 내꼈어? 이야 병맞춰서 터뜨리기 오 대처 잘해 확실히 이야 뭔가 막판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력이 나오네 아 나 점수가 별론데 일단 저 블레이드 새끼 또들어만 자가지 67점인거 아우 아우 꽃이야 꽃 아우 기분좋아 어 부스는거 기다려 어차피 부서 살 수 있어요 저는 빠숑 지진이야 빠숑 어 미안합니다 아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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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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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셔 빠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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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한번 봐 개새끼야 뭐야 빠셔 유도야 화학적 유도야 화학적 유도야 유도야 안돼 유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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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 저기있구만 피채우기 좋아 들어와 들어와 화학적 유도야 화학적 유도야 화학적 유도야 가드된 유도야 가드된 유도야 안막으면 뒤져야지 아 이제야 즐겼네 애들 이제 가드 되는 것도 구분하면서 막아야되는데 정신이 없죠 음 이것도 좋아 라스에서 진짜 개좋아요 지금은 페일로트가 더 좋은데 라스에서는 사이코시커가 10배 더 좋아 그런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미쳐날뛰어볼까 악세사리 이름이 뭐냐 광작권이에요 광작권 이게 뭐다 그냥 한새끼 걸리면은 그새끼는 게임 끝날 때까지 무조건 저한테 죽어야 돼요 가자 가자 한놈 죽이로 저는 갑니다 괜히 광작권이 아니거든 가자 악세 좀 빡센데 자 암사권 나왔어요 암사권 우리 3대장 중 3대장 자리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바로 아르낼 차지하는 친구죠 오케이 와 악세 봐라 넌 안되겠다 너 너만 잡음 야 넌 뒤졌어요 어쩌리래 너 광작권이 뭔지 모르는구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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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치맨 뭐야 일단 도망갑시다 자 대필만 쓰면 되는데 조준이 잡혀야 돼 아야야야야야야 이놈새끼이 이놈새끼 어 이놈새끼 도망가 에이 도망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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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놈새끼이 이놈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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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문제 같은데 태블릿 저 새끼는 일단 주면 되겠다 와 미친 콤보 야 저게 닿는다고? 저기서 여기 닿는다고? 님들 태블릿부터 가볼까요? 그렇지 정의는 승리한다 건방지 녀석 자 귀엽죠? 암사건은 기가 있어요 데이식스 맞으면 끝납니다 노로봇을 먹는다 뭔가 마지막에 남내들은 긴장한 움직이네 자 릴라 무퍼전 어딨죠? 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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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리 아 풀리면 죽어야지 근데 저게 약간 심리인게 어퍼컷 보고 어퍼컷하면 이기는데 그럼 C를 한 대 치면 돼요 그건 반응 못하거든 그래서 나름 이제 가슴 쫄리는 심리전이다 자 태블릿 좋아보이네 다음판 태블릿 할까? 일단은 이 새끼 건방져 아이 목성이 자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여기는 위험한데 야 목성 이 새끼들이 혈기치극기 때문에 넘어가자 아 souls ㅅ으아 흠요 소지마세요 에헤 써지마세요 으하하하하하하하 아하 개새끼 죽여보니까 태블릿 똑같이 해줄게 나도 어 건방지네? 아 진짜 어딨어 태블릿 이새끼 와! 와 장난 건방져 누가 죽네 형님들 나오니까 바로 죽네 개좋다 캐블릿 의외의 질등 목성이 목성이 저것도 태양력마다 좋은거 같다니까 저거는 지속성 데미지에 6번인가 7번 터뜨려요 가성비가 말이 아니야 가성비가 자 암사건 대시X와 지금 끝낼 생각 하지만 얘도 대시필싸게 맞으면 조종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긴장한 넘치는 대자 한명 날라갔지만 엔젤링을 사용한 경험자다 모습 이 번지를 엔젤링을 극복한다 끝났죠 아깝게 나도 엔젤링 뛰어야겠다 이게 뭔가 후반에 남은 애들은 진지해 뭔가 게임이 자 골라가 뺏어버리고 아아 로봇을 안타 탔어요 일단 탔고 감전이라 힘을 못쓰죠 아니 못잡어 힘들어 여기 보세요 품살은 안되지 품살 뺏을거 없어 아하 폼보 탔고 그러면은 마지막 일대일 환전 꼬라지마 잘하네 애들이 시비 많이 해서 잘하네 자 그럼 뭐 야무지게 저도 막판은 적이고 좋은거 껴야겠다 일단은 안좋은데 광자껏 이 개사기인데 라스에서는 이거 그냥 이왕물고 한새끼 달라붙으면 끝난 악세사리인데 별로 안좋네 여기서는 안녕 조준도 별로 안좋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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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쓰면 되잖아 이거 이거쓰면 어우 어쩐지 어쩐지 꾸준 억울하다 아 아 제발 제발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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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형님 한번만 오케이 이걸살려주네이 봉숭녀 넌 뒤졌다 쭈우 어 안돼 어 안돼 어 안돼 쟤 잡아 가시고 아 광자껏 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거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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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저저저저피 왜저래 왼쪽 애들이 안싸우는거 같은데 앗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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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한대마저 끝난다 저 무퍼있어요? 버섯꺼? 무기 들었을때 존나패고 같이 전기맞고 같이 전기맞아버리고 노중격내직해버리고 허허어 흐허허헉 쉽게 안죽을거야 으어어 절대 mois삭다 도망간과 wood 허어 투하아아 Scene 좋아 응 흠 허어 허어 흠흠 흐허허 ph 좋아 신뢰도야 ? 합ง HYU 아유 art 많이 버텼다 모 잘했어 잘했스 아우 남자 Fe Z 대충 쓰게 배달라는 뜻 존나 존네 자 피가 많은건 남자가 아니지 그치 와우 암살권 들이봐봐 자 벚꽃 방작권보단 좀 안좋긴한데 저것도 똑같은 그 행동 행동 반응당 야 목소민 슬슬 베넬 해보니까 건망지거든요 계속 목소민이 계속 트랩 깔고 활개치는거 좀 건망지거든 인정? 그래서 목소민 이제 벤을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목소민 벤합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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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태양인은 껴주자 태양인은 돈질러 쓰니까 맞지 맞지 자 그럼 저는 즐겨볼게요 야 여기다가 태양인은 단타냐 단타 한 명이 맞아주면 된다 근데 저건 안돼 안돼 이거 공감해주세요 같은 공감이 좀 필요합니다 엔젤린 껴 기록냐 껴 방작맘 몰라? 게댴푸드의 모드 원천은 방작맘이에요 방작이 하고싶은거 하는거야 자 커서 보이죠 커서를 누르라고 쓰기 때문에 커서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좋아 악셀 좋아 악셀 이 정도면 내가 상위권 할거 같은데 자 상위권에 들거 같습니다 도저히 선물 다른거 나온거 봐 아 여러분도 아보 의미없어 필드를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한다 일단은 물량매너 물량매너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매너지만 일단 물량매너 마우스로 누르낙세 안된 사람은 물량매너 안해드립니다 자 시야 넓혀 그렇지 비켜요 새끼들아 에이 눌러 흐하하하 좋아 좋아 이제 한번 즐겨볼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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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다 흐흐흐흐흐 ج난 재밌다 에헴 정확히 맞춰봐 하les 정신越이 strengthened rus mog 정말재미있다 에헤헤 저새끼 맞춰봐 좋아 재밌어 재밌어 어허 저를 잡는다라 이거 상당히 힘든 도전이거든요 어어 어디로 갈까 어어 어 잠아 어어 죽어버릴걸 재밌다 돈까스 갱단이네 아 말이 빨았다 이게 견제 안하면 미치네 기소먹어봐 기 거의 안 썼어 자 2대2 무형영 저거 자동카운터네 아이들 좋은데요 자동카운터 달고 저 bv를 잡자 오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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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뚵 야아 야아 이런 킬 하지만 역시 이걸 또 가져가버리네요 야아 통수에 통수에 통수 흐흐흫 하지만 성의권에 누가있다 바로 내가있다 없네 아니 얘들아 와보부터 잡자 와보부터 와보고 아니 나는 잘못 없잖아 그렇지 않아? 와보고 쟤가 문제인 나는 선량한 시민이라니까 억울해 억울해요 그래 안그래 나 억울하다니까 나 억울해들아 억울해 억울하다니까 억울하다니까 까 아이 저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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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필필house 흐흫흐흐흫 히흐흫흐흐흫 헤헤헷 zzarella נ матери 깨아 응 늦게 누르면 내가 노래 버텨 껌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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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세요 저 억울하다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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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 아유 아유 억울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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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에 맞춰 기억에 맞춰 아유 억울하다니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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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니까 진짜 아유 아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한테 왜 저한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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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도망가버리기 어어 무조건 으악 됐다 도망가 허어어어 실례해도 야 넌 뒤졌다 개지 이리와 서리가 서리가 으하하하하하 음흫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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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 invited 싯rance 하하하하하하 이거 누구한테 뭐은고요 허흢 저 누구한테 모은거야? 아 마요반이 48결조된 쪽으로 오잉컷 아 세계수 깔아서 그 싱무팬 거야 독한 놈 독한 놈 아니 얘들아 1등 다고래야 돼 1등 다고 에? 1등 다고래야 돼 그치? 1등 다고래야 된다니까 1등야 저거 못끼잖아 맞지? 1등 다고래야 돼 우리가 알겠지?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 1등 다고래 하면 돼 1등 다고래 중요한 거야 사는다고? 아니 뭔소리여잉? 쟤가 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이야 저는 선량하게 게임했을 뿐이에요 일로와 아 진짜 억울하다니까 뭐야 쟤는 지가 쳐맣네 일로와 일로와 뒤졌다 에헤헤헤헤헤 어 나 잡을 거야? 어이 왜 저를 잡으실라해 저 억울하다 으흐흐흐흐 아니 나 잡으라고? 아니 나 잡으라고? 나 잡으라고? 아니 나 잡으면은 너만 손해야 낱 잡으라고 낱 잡으라고 낱 잡으라고? 낱 잡으라고? 오? 오! 야! 야 진짜 미치해! 미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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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밌다 해! 독하다 독해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주었다고 아니지 저도 그냥 평범하게 게임했을 뿐이에요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좀 그렇네 이거 아 이거 아 저 정도는 평범하게 게임했지 그렇지 않아요? 난 죄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살짝 끔찍한 상사를 해봤는데 막판 치기인증 제일 무서운 유저가 한 명만 죽이고 죽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막판 엑서시즘이랑 용고리 벤하고 한번 에픽전 해볼까요? 살짝 흥분되거든? 어때 아 야타도 벤해야돼 그럼 야타는 안 돼 안 돼 야타는 내가 할거야 하하하하 용고리는 지양맵 있으면 어려요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엑서시즌만 벤하자 자 이러면 공평하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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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어딨어 좋은 학생 뽑은 새끼가 다 이기는거지? 맞지 맞지 다같이 그 야타 까봅시다 부하중에 1대 이겼네 왜그래 이런 쉼터가 필요하다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뭐 에 그렇지 에픽을 얻은 자의 특권도 줘야지 가끔은 자 엑소시즌만 금지할께요 아아 흠흠 자 하하 오랜만에 나왔구만 우리 비둘기 참 오랜만이야 이 친구 음 나 여기 그렇지 이 스킨 껴주고 이거를 붐손을 껴야되나? 붐손을 껴서 자유를 하는게 낫지 않나? 어차피 어차피 함박을 자 엔젤링 끼자 자 꽁짜 픽 안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공짜 알픽은 좀 그래요 우리가 아 공짜 알픽 안됩니다 넵이다 조금 쪽팔리거든요 공짜 알픽은 여기서 놀 수 있는게 안돼요 그러라고 만드는 악세 아냐 공짜 안됩니다 자 공짜 안됩니다 공짜 안됩니다 좋아 좋아 아 자 그렇지, 공짜를 위한 쉼턴 없다 tahu 봉사! 재미를 주기 위한 친구들 邊깐 gauche 좀 가보자 좋아 가야타เตació 벌써 벌써 흥분돼 엄청 재밌겠다 흥분된다 으하하하하 오 빠루 자살 으어어어 아취오오오오오어 일단 일단 기술을 써 그렇지 아잇 실수로 버지당했어 이거 난 나는 그게 뭘 줄 아는데 이거? 대쉬가 나아니지 잠깐만 안돼 아니 그 시대가 좀 많이 받았네요? 스겜이네? 요즘은 게임이 좀 스겜이네 메타가 바뀌었네요 얘들아 고습이 문제다 그치? 고습이 문제야 다굴해 어쩌지? 고습이 문제야 고습 고습 다굴하자 일단 저새끼 나무 바로 없애버려야돼 버티기하나본데 죽여야겠다 바로 자살 야 쟤가 야 쟤가 제일 무섭네 체스킹으로 이야 바람의 신 왜 안돼 한대 맞아야되구나 한대만 이야 바람의 신 에헤헤 존나 아파 하지마 하지마 야 이게 잠깐만 아니 왜 왜 대시가 안돼? 에픽전 12 바람오픈필드 재밌겠네요 아 에어 대시가 안되는데요? 아 에어 대시가 안되는데요? 아 에어 대시가 안되는데요? 바람 깔았다고? 라이브 크흐흠 아 아 흐흐흐흙 랏흐흐흐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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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ф 뭐지? 뭐가 문제지 아니 뭐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으음 고습이 고습이 문제네 그렇지 고 고단수비 문제네 고델수비 안되겠다 고델수비 죽여야겠다 고델수비 젤 나쁘네 그쵸그쵸 같이쓰자 같이쓰자 아니 나도 같이좀쓰자 아니 너가쓰냐? 자살해 타이밍있구만 와 일단 피가 막 달고있어요 왜왜왜 도트데미지 아니씨 까마귀야 맨발이야 안보여 진짜 이거 바람 중척데미지야? 아니지? 추워요 아 자 우리 여러분들 뭐 장난 여기까지하고 우리 진작 반 엑소시점 껴볼까요? 대신 엑소시점 ZX금지로 합시다 ZX가 하이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이퍼 금지하고 엑소시점까지 끼고 오케이 엑소 ZX금지 가보자 아이 둘다 하이 뭐 어둠이든 방어든 금지금지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요 어차피 에픽이너들 없을걸 가자 지금 아프하나 이렇게 해주는거지 뭐야 얘 맹독자가 뭐야 너 나가임마 자연스럽게 올라해 오케이 아 좋아 기대가 된다 오케이 ZX만 금지 나머지 다가는 그거지 상시하이퍼 위주라서 가자 가자 다들 다들 하나씩 들고 있구나 국민 악세야 이게? 아니 다들 호신용으로 들고있네 저 아주 그렇지 현대인의 필수프 엑소시즈 엑소시즈 일단 가지각색의 방 방법으로 가지각성을 했어요 어 이렇게 안되는데 아이고 실수했다 이러면 각성 길지 안찾잖아 아이고 나의 실수 아이고 실수 실수 잠깐만 야 너무 아픈데?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추워 점프가 안돼 점프가 안된다고 점프가 안된다고 제발 까마귀 제발 까마귀 아니 까마귀 오히려 좋아 오히려 빠르지 않아요 근데? 빠른 속도로 템포 아주 좋아 진짜 도트 데미지가 얼마나 무서운 게임인지 알려드린다 됐어 그 다음에 자사 안해도 되겠다 내가 보니까 자사 안해도 돼 어차피 오케이 부활 아다다다다다다 아아 오케이 시간도 올리기 좋아 밥 먹기 전에 들어왔어요 헉? 있어어어쬬 으하하하하하하 똥똥똥똥똥똥똥 Shaun 오우 quiet 딱igration 같ucht 에너르기뺱 에너르기 파어어 아하하하 개잼있어 좋아! 무언가! 아아아아! 홀 자 액소 세명 너 자 이제 1팀 실력전 하하하하하하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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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우 나 지금 몇이야? 나 8등이야? 열심히 했는데 하루 화동 안나와나 화동? 아 타이타닌 오히려 좋아요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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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에어 successfully 에어데이션 어떻게 해!! 아 제때다 돼요? 아 لي era 똥 똥 동범.... 에어데이션 되게 아 제트웨트야? 제트웨트는 처음이네 거기서 똥똥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 건방신 녀석 에어 원유엉 어어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잘하네. 버너버넛 자 그럼 귀엽죠? 귀엽는 친구는 뭐 끝났습니다 근데 진짜 더 신기한 게 저런 압세사리들이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잡을 수 있는 밸런스가 남아있다는 게 더 신기할 뿐이다 이제 설날에 이걸 잡는 에픽 나온다고 근데 이거 잡으려면 그게 나와야 돼 이제 새로운 시스템 뭐냐 하이퍼 파기가 나와야 돼 하이퍼 파기 이 악세의 문제는 하이퍼 암호인데 이 하이퍼 파기가 나오면 이제 세대가 될 겁니다 근데 아마 다음 시즌은 이거 한 번 유지할 거야 보통은 에픽이 1년에서 2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갈아치워요 새로운 파이퍼브로 자 오늘께 10인전 여기까지 마실게요 재밌네 이러니까 애들이 좋은 악세 많이 뽑는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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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